정자해지러워. 굉장하죠. 아 굉장해요. 정력이 좋대 오빠. 더 세지길 바래. 오빠 약 먹자. 약 먹자? 이건 저희꺼야? 이 타임 먹어야지. 왜 이렇게 많잖아. 나이가 있잖아. 약밥 시즌이야. 저거 다 먹어요? 진짜 많이 챙겨주세요. 정말 많이 챙겨주세요. 나 먹는 거 이거 있잖아 원래 먹던 거. 두 개랑 하나랑 두 개였으면 다섯 개에다가 여섯 개 일곱 개. 맞아. 오빠는 좀. 오래 살아야 해. 오래 살아야 해. 아 그래? 한 10년은 더 오래 살지 않을까? 14년은 더 오래 살아야 해. 나는 내가 원래 오래 살 상이야. 내가 오래 살 상인가? 왕이 그래? 나는 내가 그래. 왜냐하면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 내가 이것도 샀어. 뭐야? B.O.T. 나는 안 먹지만 오빠는 먹어야 돼. B.O.T는 피부우션. 이거 하얘지는 건가? 아니요. 이너뷰티 아니야? 아니요? 흰머리. 흰머리 예방. 흰머리 예방. 아. 탈모예요. 봐봐요. 탈모 흰머리 맞습니다. B.O.T는 머리. 맥주 흰머리 맞습니다. 아내분이 가장 걱정하는 게 지금 탈모거든요. 하하하하. 나는 흰머리가 나 본 적이 없는데. 떼놔야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도 흰머리 진짜 없어. 가게. 그게 그건가 봐. 유전이. 유전이 늦게 나오는 유전이야. 여긴 하나. 그리고 엽산. 흰머리. 어? 엽산? 엽산. 엽산. 엽산은 뭐에 중요해? 엽산 남자한테 중요하지. 엽. 엽. 엽이에요. 엽산 남자한테 중요하지. 여사 여기도 중요한데? 여자한테도 중요해? 정자의 질. 정자의 질. 이러고. 정자의 질. 아. 엽산 정자. 아. 질을 올려주는. 물론 다른 형. 그런 형들이지만. 정자의 질 향상? 어. 그리고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내 정자는. 모르잖아요. 아 굉장하죠. 형태는 모르는데. 아 굉장해요. 형태는 왜. 그냥 괜히 네이바를 쳐박해. 아. 보여줄 수도 없구나. 꿈틀꿈틀꿈틀 할 수 있잖아. 그랬지? 내 정자. 안 보여줘도 돼요? 왜요? 안 궁금해? 왜요? 안 궁금해? 내 정자. 왜요? 아니 나만 궁금한데. 다른 사람한테 안 보여줘. 자기한테 보여주고 싶다고. 아 나? 나는. 누구한테 보여줘 그러면. 아 이거 그만해요. 이건 안 돼. 쑥스러워하지. 그러면 이게 안 돼. 그래. 뭐가 쑥스러워. 그러면 이게 안 돼. 이거는 오메가3. 오메가3를 먹어야 돼. 그렇죠. 뭐 기억력에도 그게. 이게 비오티리였잖아. 이거는 프로폴리스. 이거 비타민C.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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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이것도 했다. 아 이게 너무 많아. 이거 빠지 말이지 이게? 나도 챙겨주는 게 마음이 아파. 이걸 어떻게 해. 자기 몇 알이오? 세 번. 세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아홉. 열. 저거 여덟아 아니에요? 나 열하나. 항상. 하나는 포도. 배불러. 내가 먼저. 저 흘리만 얻어본다고? 맛있어. 먹은 좀 얇아보이지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챙겨주지. 나 진짜 옛날에는 누나가 이거 약을 이렇게 갖다 줘도 비타민 같은. 약간 오빠 약을 챙겨주는 게 내 사임의 하나야 지금. 그러면 여기 위에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 맞아요. 오빠를 오래 살게 하려면 이 정도는 쉽지. 그것보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 저번에 저번이 아니지 매일이지 매일 우리한테 반찬 주시고 밑에 언니들이 어머니랑 그러니까 갈비찜 하려고. 갈비찜 한다고? 어때요? 저번에 저 했는데 한 번 더 하려고. 해 본 거니까 할 수 있어. 그래? 그래서 오빠가 나가기 전까지 좀 도와주고. 우와. 그것보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 저번에 저번이 아니지 매일이지 매일 우리한테 반찬 주시고 밑에 언니들이 어머니랑.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응. 와우. 이거는 약간. 우와. 우와. 뭐 이렇게 말아. 대가족이니까. 이 집은. 1, 2kg로는 절대 잃을 수 없어요. 이 집은 기본적으로 손이 커. 맞아. 내가 볼 때 이 집은 소 한 마리 잡아도 며칠 못 가겠어. 진짜 진짜. 우와. 우와. 10kg. 10kg. 이 정도 돼야지. 그치. 그치. 이 정도 돼야죠. 애들이 또 워낙 또 큰일이라서 잘 먹고 그래서. 우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우와. 이게 뭐. 우와. 와 이거 여기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만큼 해야 저거 핏물 빼는 것도 일인데요. 그러니까. 해놓고 먹고 진짜. 그런데 저러면 양념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양이 많아지면. 맞아. 여기다 놔. 여기다 놔. 대박. 어 많이 빠졌네. 우와. 나는 이제 육수를 만들어. 아 재료. 재료 재료. 10개씩 줘도 2, 3개 밖에 안 먹으면. 대박이네. 야 씨. 뭐. 세대풀에. 재료 양 봐. 와. 이게. 이것도 다 까야 되지. 다 까야지. 다 까야 되지. 다 까야 되지. 우와. 우와. 배는 갈아버리자. 그렇지 배는 갈아야지. 갈아서 육수에다 그냥 넣어버리게. 응. 블렌더를 쓰는. 여기에 이제. 연육 작용을 좀 하는 거죠. 피위, 배 뭐 이런 게 들어가면서. 간도 베고. 이렇게. 우와 뭐야. 부드럽게 만들어. 주머니에. 새, 키위, 사과, 생과, 마늘, 파. 요리 아주 제대로 하시네. 이 집 제대로 해요. 지저분. 이게 그냥 넣으면 지저분하다고. 그렇죠. 불순물 많이 올라오잖아요. 건더기 때문에. 물을. 오빠 6리터 어떻게 재지? 이런 게 계량이 어렵네. 많이 하니까. 그렇죠? 여기서 6리터. 거기서 언제 해? 500을 12번에. 두 번째. 아이고 맞네. 세 번째.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여보하는 건데. 까먹어. 어? 열두. 누르고 얘기해야 돼. 귀여워. 아우. 저 눈빛 봐. 버터 눈빛. 하면서도 되게 즐겁네요. 두 분 또. 그러니까. 몇 시간 끓일 거야? 30분. 30분만 끓여요? 이야 재료 대박이다. 오빠 배고프니까 이거 좀 먹자. 오빠 저 파인애플 먹을 거야? 어. 나 파인애플 좋아. 딱 좋아. 내가 제일 맛있는데 줄게. 자기가 맛있는데 먹어. 아니 나는 나는 패스할게. 진짜? 오빠가 제일 중요하니까. 예. 오빠가 제일 중요하니까. 예. 잘 알겠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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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빠가 나랑 한입씩. 뭐야. 너무 맛있겠다. 음. 진짜. 하나 둘 셋 먹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너 양아치냐? 아. 양아치냐? 아니 심지은 모르고 받았는데 심지더라고. 왜 양아치나? 이거 뭐야? 야 니네 이거 그거 닦다가 한 대잖아. 이거 뭐 씹어요? 민아가. 전치 연예인이죠, 맞아. 민아가. 뭐 먹는 거 주지 않았어 진짜. 침 아니야. 침 아니야. 침 아니야. 파인애플 육즙이야 파인애플 육즙. 야 자기야. 왜 갑자기 침 흘려요. 여기가 제일 맛있는 거라고? 이거 우엉이야? 아빠 할 수 있어. 아우. 아우 했다 했다. 이거 먹는 거야 진짜로? 응. 정력에 좋대 오빠. 어? 뭐가? 저 심지가? 진짜요? 정력에 좋대 오빠. 갑자기 맛있지? 갑자기 약갔네. 꼭꼭 씹어 먹어요. 아우 많이 느끼하네요. 김치가 먹고 싶습니다. 진짜 정력이 좋은 거야? 어 어 어 끝까지 먹어. 잘 먹는데 오빠? 잠깐만 이 대부분 내가 정력이 더 세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세지면? 더 세지길 바래. 더 세지길 바래. 더 세지길 바래. 부족했어? 너 앞이랑 뒤에서. 어 뭐야. 아니예요. 앞에서 맨날 좋아 갔는데 지금 뒤에서 부족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정력이? 정력이랑 또 다르잖아. 정의 질. 네? 정의 질은 정력이랑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가 지금 정의 질이에요 정력이에요. 뭐 정력이라고 그랬잖아. 둘 다 둘 다. 둘 다. 정의 질이라는 게 정자의 질인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요? 정의 질은 오빠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멋는 걸로 석질을 하는 거지. 오빠가 하 이러고. 오빠가 하 이러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아 그러냐? 운동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외모보다 그럼 외모보다 정의 질을 따지나요? 정의 질은 내가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외모는 내가 못 만들어주지만. 정의 질을 이렇게 챙겨주면 만들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약이랑 이런 음식으로. 응 음식으로. 정의 질을. 여긴 지금 다 된 건가? 응. 아 여긴 다 된 거. 응? 뭘 두 개? 저쪽에다가? 그거 두 개 넣어요. 괜찮아. 그렇죠. 이런 건 뭐 많이 육수 내는 건데. 진간장 400? 응. 뒷그릇 넣었지? 네. 끝. 육수 냄새 엄청 좋다. 재료가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성이 지금. 그리고. 얘는 그럼 간장이 150만 들어가면 되는 거네? 아.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였지? 육수 냄새 보고. 아 근데 오빠 그거를. 어디 갔어? 양조 간장 좀 넣어줘. 응. 한 쪽은 진간장이고 한 쪽은 양조를 넣은 이유가 뭐야? 아 이거는 최대한 달게 하려고. 한 쪽은 달게? 어차피 섞을 거 아니야? 아기들 주려고. 맛이 다르고요. 여기는 좀 더 단. 응. 달게. 어른용과 애들용. 응 맞아. 어른용과 애들용. 아.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단 간장을 쓰는 거죠. 세심해 세심해. 마음이 너무 예쁘다.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이거 식당에서 나올 때 이 정도 가지고. 진짜. works really? 이야 저렇게까지 하는데. 당근 모양까지? 어머어머이 어머어머. 어른들은 그냥 대충 먹어도 되는데. 아 그럼요. 아이들은 또 이제. 어른avait하게 모로 nogetные 것도. 아이 이런 모양을 냈네. 하쿠 모양으로요. 당근을 싫어하는 아이도 모양을 보고 먹을 수 있게. 맞아요. 조이 고추 넣고 여기다가 또 다른 게 묻고. 새구다. 이렇게 아예 레시피를 다르게 해가지고. 꼼꼼하네, 아주. 맞아. 저거 진짜 정성이 가득 들어갔다. 진짜 만듭하네. 우와. 아, 저 또 뼈까지 다 발랐구나, 아이들 위에. 아, 어머. 아, 저렇게 또 한 번 더 끓이는구나. 그리고 저러고 또 한 번 끓이는구나. 너무 물러지니까. 우와, 부럽습니다. 진짜 많다. 맛있다. 오빠 오늘은 옷 갈아입어 봐. 시간이 오버댔어, 오버스드였다고. 저는 이제 뭐 다른 일을 하러 스케줄로. 다른 일을 하러 나가는 거고. 이지훈 씨도 약간 의도적으로 좀 옷을 젊게 입네. 이제 어려 보이게. 아, 어머니. 응. 아빠, 잘하고. 응, 잘하고. 응. 오, 오. 기다려. 들어가. 이 친구는 이제 형네 가족들, 아이들이 있는. 세라 언니. 오셨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다행이에요. 다행이죠? 어우, 4명. 고생했네, 고생했어. 승모가 뭘 좀 만들었어. 저번에 먹었나, 너네도? 먹어봤어요. 옛날에. 예쁘게도 끓이셨네. 봐봐, 승모가 이거 뭘 했게, 당근. 우와. 어머, 이거. 어머, 이 벌이. 확실히 고기보다 야채는 훨씬 많네. 모양이 저기. 모양이 있으니까. 여기, 여기 뭐야? 학사 아니고. 보리. 정답. 병아리. 병아리. 어, 별이다. 별이랑 같이 먹어. 별 하나밖에 없는데 하진이가 찾았어? 우와, 이거 뭐야? 내가 몬돌인데. 몬돌이. 몬돌이. 근데 왜 이렇게 준비한 건 왜 하지? 너네 것만 해 준 거야. 나 3층 언니들 건 이거 꼭 안 해 줬어. 왜? 그리고 너네 건 좀 달게 만들었어. 이거 따로 만들었어? 엄마, 이거 보면 엄마. 엄마, 이거 사올 것 같아. 너가 사줬어? 사줬어, 네가? 나 맛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은 정확하거든요. 어때? 짜하질 말 없이. 짜하질 말 없이. 말 없이 짜. 짜. 와, 따봉다, 따봉. 따봉했어, 따봉했어. 엄지척. 여기는 좀 많네. 여기는 또 큰 애들이 있으니까. 다섯 명이에요. 웬일? 잼방이 없어. 잠깐만. 언니 한 번 들어주세요. 괜찮으세요. 뜨거워, 뜨거워. 엄청 뜨거워. 방금 끓인 거. 내 집에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아니, 아까 언니 들어갔으면 봐가지고. 우와. 맛있을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을 거 없어요. 어머님 병원에서 어디서 쓰려나. 아, 여기 또. 1층, 1층. 이제 부모님한테. 어머니. 안 계시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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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들어갈게요. 놓고 가야 되겠다. 비밀보호도 아세요? 아, 알겠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이제 좀 혹시 모르잖아요. 그렇지, 연세비 쪽으로. 맞아요, 맞아요. 어떤 일이 또 생길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빨리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메모지를 남겨야 되나? 그런데 딱 집에 와서 이렇게 해 놓고 가면 너무 매만둥이야. 너무 예쁘다. 한글도 왜 이렇게 예쁘게 해서 글씨를. 너무 잘 쓰고. 글씨도 너무 예쁘게 했어요. 내용도 너무 좋아.